이런 카피들도 제가 프롬프트를 정교화 시켜 가지고 너무 괜찮잖아요 정말 100% 채 GPT가 만들어졌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세페이지 자동화 새로운 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새롭긴 하지만 정말 간단하고 정말 쉽고 강력한 상세페이지 자동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간단하냐면 오늘은 메이크닷컴 같은 상세페이지를 연결해주는 모듈화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매출이 펜딩 되셨거나 아니면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후기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쓰면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방법에 대한 플로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그 업로드된 이미지와 경쟁사 혹은 내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분석해서 후기를 추출한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힘있는 카피를 추출해내서 내가 가진 이미지 그 다음에 채치피티가 만든 카피를 잘 엮어서 피그마에서 한 번에 자동화로 시켜주는 플로우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거든요 이 방법은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다양하게 응용을 하면 지금 쇼핑몰 하시는 사장님들 디자이너 팀이나 아니면 협력하는 협력사들한테 그 가이드만 주시고 계속 이미지하고 카피만 자동으로 바꾸면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제가 공개해드리는 모든 폰과 템플릿은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오픈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대로 이거를 따라해서 결과만 보시라는 게 아니라 마음껏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쓰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과정 잘 따라와 주시고 이것만 하시면 기본적으로 상세페이지의 어려움이나 문제는 80% 이상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후기를 가져오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스마트 데이터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리뷰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분석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스마트 스토어에 후기를 가져오실 수가 있고 제가 이전 영상을 보시면 쿠팡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기가 간단하게 취합이 되죠 이렇게 후기만 가져오시면 80%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후기를 가져온 다음에 GPT-S에다가 넣어놓을 건데요 GPT-S는 일종의 누군가가 만들어낸 챗봇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무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무료는 엑셀 파일을 올리는데 용량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무료도 다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차별적인 대부분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쓰시려면 22달러짜리 유도 버전을 쓰셔야지 이 챗GPT도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유룸의 AI 상세 페이지 자동화 업데이트 4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버전이 많아서 헷갈리죠 이번에는 폼 입력 버전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셔서 쓰시면 되고 저는 이 입력 폼 버전의 GPT-S도 소스를 다 오픈을 해드리거든요 소스를 오픈해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저는 이거를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내 회사에, 내 팀에, 내 조직에 최적화된 GPT-S를 만들어서 자동화를 시켜놓으면 한 번만 해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걸 하시려고 제가 소스를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GPT 편집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왜 나는 GPT 편집이 안 나와요? 라고 하는데 제 GPT-S에서 누르시면 편집이 안 나옵니다 내가 만든 GPT-S에서만 편집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 만드신 다음에 편집을 하셔서 쓰는 거고요 여기에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지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코드 인터프리터 및 데이터 분석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지침은 길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엑셀 시트에 들어갈 문구 하나하나를 다 정해서 넣었거든요 오류가 나는 걸 수십 번 테스트하면서 꼼꼼하게 바꿔놓은 지침이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이 전체적인 내용은 다 따라가시되 내가 필요한 톤의 매너 정도만 고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샘플 이미지에서는 이미지가 9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걸 10개, 20개, 30개 늘리는 건 뭐 1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다운로드 받은 후기를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치기도 귀찮으니까 먼저 클릭을 해주고 다운로드 받은 후기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후기를 업데이트만 하면 엑셀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혹시나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답변 드려보면 왜 이거를 자동화를 시키지 않고 GPT 쓸을 만들고 굳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운영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걸 자동화를 하려고 정말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 이 후기의 양이 엄청 많잖아요 이거를 메이크닷컴을 통해서 API를 연동해서 GPT나 다른 생성능 AI한테 이걸 분석을 요청하면 이 패킷이 너무 많이 답니다 즉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헤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일부만 랜덤하게 100개에서 150개만 이렇게 후기를 분석할까도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표본이 작아질수록 오차가 커지고 그 다음에 리뷰 같은 거는 사실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많을수록 오차가 훨씬 줄거든요 그래서 제 의도랑은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굳이 메이크닷컴의 API 연동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과 엑셀 파일을 만들어주는 이 기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금방 됐죠? 이 속도가 예전보다 더 빨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쾌적하게 됩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은 이 결과 이 시트를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줍니다 업로드를 해줄 때는 엑셀 파일로도 업로드된 게 구글 시트 파일로 업로드되면서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설정에서 여기 업로드 보시면 업로드 항목을 구구독스 편집기 형식으로 변환이라고 있죠 이게 꼭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십자 표시가 된 게 구글 시트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폼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90% 당한 겁니다 오늘은 메이크닷컴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자 이제는 탈리라는 걸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탈리라는 거는 설문 그 다음에 입력 폼을 받는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무료지만 거의 다 90% 이상 기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특징이고 제가 무료 서비스 중에 가장 놀라운 건 노션인데 노션만큼 탈리도 제한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사인업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귀찮으니까 구글로 가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된 상태에 들어오시면 이제 기존에 만들어졌던 폼들이 보이는데 이제 뉴 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 페이지 해주고 여기서 오른쪽에 더하기를 눌러주시면요 이제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폼들이 나오거든요 질문과 짧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입력 폼 이거는 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입력 폼 체크박스를 받을 수 있는 입력 폼 이메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전에 어떤 고객 의견을 받을 때 고객 후기를 받을 때 이럴 때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지 내 파일의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거니까 여기 파일 업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인서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총 아홉 개의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는 폼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계속 복사해 가지고 여기서 점점점 여섯 개 햄버거 버튼을 누른 다음에 디플리케이트를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거든요 복사해서 내용만 바꿔 가지고 쫙쫙쫙 넣어 주시면 됩니다 금방 되죠 내가 이미지가 올릴 이미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여기서 10개 15개 20개를 하셔도 됩니다 세팅에 들어가셔 가지고 인터그레이션이 있거든요 이거를 커넥트를 해 주시고 켜 주시면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웹훅이라는 거는 메이크닷컴 같은 거 쓰실 때 웹훅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제가 메이크닷컴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메이크닷컴을 안 써도 더 쉽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탈리가 이 구글 시트를 만들어 주는 덕분에 메이크닷컴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된 거고 세팅에 들어가서 셔어에 들어가서 이제 이 버튼 이 버튼만 복사를 해 주시면 이제 여기에 파일에 업로드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파일 업로드는 이제 내 이미지를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셔 가지고 리피트인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리피트인 1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해 가지고 바로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상세 페이지에 쓸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에 들어갈 이미지인지 감이 좀 안 오실 수가 있는데 피그마 폰메 디자인 한 걸 그대로 보시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뒤에 보여 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업데이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했죠 리피트인 샴푸 이미지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를 하면 이제 그 구글 시트에 업데이트가 됐을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값이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주신 탈리 폼에서 입력한 결과 값이거든요 이미지 올렸는데 이미지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요 메이크 닷컴을 써야 되는 이유는 다운로드나 뷰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스토리지로 옮겨주는 작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탈리는 이 스토리지 기능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옮길 필요 없이 이 주소를 그대로 쓰면 피그마에서 바로 쓸 수 있어서 너무 간단하게 작업이 됐습니다 이거를 조금 자동화를 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거를 공유를 누르고 그 다음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른 다음에 이 주소를 이제 여기 이미지를 안에다 옮겨 주면 되는데 어떻게 옮길 수가 있냐면 이 import range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 여기에서 탈리폼에서 만든 구글 URL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가져올 위치를 넣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D2 D2가 들어갔죠 여기 D2 D2이기 때문에 이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면 자동으로 그 주소가 가져와 지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대로 복사하면 되는데 여기만 E2로만 바꾸면 되겠죠 이걸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F2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 탈리폼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됐을 때 이 엑셀 시트에 들어있는 이 주소 값이 샴푸 상세 페이지 결과에 이 페이지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 준 겁니다 이게 원래는 make.com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간단한 함수를 쓰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되게 편리해지죠 한 번만 이렇게 해 주면 끝납니다 물론 이제 귀찮으신 분은 그 주소를 바로 복사해서 쓰셔도 무방 하긴 해요 하지만 저는 자동화를 위해서 약간 귀찮아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이 다 끝난 거죠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이것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하고 그 다음에 링크 복사를 하고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피그마폼을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전 영상을 안 보셨던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피그마는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더 지원을 해 주는데요 여기에 그 별 모양 있죠 여기 작업 이런 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구글 시트 싱크라는 걸 검색을 해 보시면 쓸 수가 있고요 무료입니다 이거는 구글 시트에 아까 입력한 그 양식에 맞게 폼만 잘 입력이 되면 거기에 헤더의 제목과 그 다음에 이 레이어의 이 섹션의 제목이 일치하게 되면 그 값이 자동으로 물고 들어오는 연동을 해 주는 되게 재미있는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써서 피그마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고 고품질의 그 다음에 대량으로 상세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고 있고 제가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피그마가 가장 편하고 정확하고 품질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피그마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구글 시트 싱크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 주소를 넣어 주신 다음에 패치&싱크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되고요 지금 제가 가져온 이미지로 모두 바뀌게 됐죠 자 이렇게 상세페이지가 리피트인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카피들도 제가 프롬포트를 정교화 시켜 가지고 그냥 만들어진 카피가 아니라 고객이 가장 원하고 가장 전환율이 높은 상세페이지의 카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이 제품을 팔기에는 가장 좋은 카피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정말 놀랍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카피의 글자의 숫자 그 다음에 문구 톤 메시지까지 모두 최적화 시켜 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제가 다른 상세페이지랑 다르게 이 두 번째 라인을 조금 길게 150자에서 250자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토리텔링의 느낌 약간 감성적인 터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길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 상단 부분은 영문으로 제가 써 가지고 조금 감성적인 터치를 더했습니다 이런 거는 다 한글로 바꾸든지 아니면 더 짧게 쓰든지 이런 건 다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사용자들이 원하는 카피나 문구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리고 제가 할 때마다 놀라지만 채집이티는 이게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카피나 문구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퍼포먼스도 너무 좋아지고 있고 쓸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괜찮지 않나요? 서술형으로 적었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가장 최적화 될 수 있다는 거죠 후기가 없다면 경쟁사 걸 가져와서 쓰되 내 제품에 맞게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까 입력폼에 내가 원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더 담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담아서 채집이티의 프롬프트랑 내가 더 필요한 상세 내용들을 조합해서 더 예쁜 이런 카피 문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괜찮잖아요 정말 100% 채집이티가 만들어졌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품질의 이미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에 기본적인 상세 페이지만 가지고서도 충분한 소구력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제품 정보도 자동화 당연히 시킬 수가 있겠죠 탈리 입력폼에서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에 다 싱크를 시켜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안 했고 배송 안내 이런 문구도 다 완벽하게 그 탈리폼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넣어서 여기에 다 인풋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마다 아니면 내가 판매하는 내용들 이렇게 일종의 폼만 넣고 이미지만 넣어서 대량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이걸 맨날 어떤 카피를 써야 되지 이게 어떻게 좋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동화를 해서 고객에게 소구력 있게 판매하는 방식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괜찮지 않나요?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고품질의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자동화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미지의 퀄러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카피에 대한 문구가 결국 전환을 이뤄낸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제가 이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쓴 전자책을 곧 출판할 텐데 거기에 데이터로서 제가 증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전환은 이미지로도 당연히 많이 일어나지만 이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 덕분에 대부분의 구매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는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제가 이 과정은 실외 학교에 AI 자동화학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후에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과정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엣지 있게 만들어 주시는 연습들 계속 해 보시고 그 다음에 7GBT로 내 카피를 계속 만들어 주는 연습들 그 다음에 제가 도널드 밀러의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소개해드릴 스틱이라는 기법들 해외에서 유수하게 개발된 상세 페이지의 심리적 트릭 기법 논문들에서 사용되는 마케팅 기법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구매 전환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따라 해 주시고 결과를 저희 커뮤니티에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실행학교는 AI 쇼핑 기초학과 자동화학과 유튜브학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AI 상세 페이지의 과정을 최적화 시켜서 만든 과정이고요 자동화의 기초, 메이크닷컴의 기초, 자동화 실전 스터디, 상세 페이지 자동화 실전 그 뒤에 피그마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올인원 과정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AI 상세 페이지 자동화 과정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과정으로 실력이 느셨고 현업에서 사용 중에 계십니다 이 과정만 모두 습득을 하시면 AI에 대한 이해, 자동화에 대한 이해, 현업에서 응용해서 업무 효율을 최대 99%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과정을 또 굉장히 저렴하게 제가 프로모션 하고 있으니까요 꼭 혜택을 받아가 주시고요 올해는 AI에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하잖아요 AI는 채팅을 통해서 진행하는 기술은 가장 기초적입니다 연결을 통해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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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